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그 이마에 맞은 필러가 이렇게 눈썹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렇게 좁아진 중년 여성분을 수술하였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진료 오셨을 때 제 눈썹이 낮아서 눈썹 거상술을 하려구요 하시면서 눈썹 밑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눈썹을 이렇게 땡겨 올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썹 밑을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은 이마가 넓어지고 도리어 전태궁이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처진 눈썹이 사람의 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와 북유럽에서는 지금 벌써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마스크 쓴 얼굴 분석에 푹 빠져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오늘도 사진 모델들의 그 마스크를 씌우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마스크 씌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씌워놓으니까 1950년대 60년대 생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백지연 아나운서 그 필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 예쁘긴 한데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영 맛득자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인상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보이는 이유는 눈썹 피부 밑에 있는 추미근이라는 표정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위쪽에 있던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눈썹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이와 같이 아래쪽에서 얼굴을 찍게 되면 턱이 카메라 렌저에 가까워져서 커 보이게 되고 대신 눈썹은 렌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전태궁이 조금이라도 넓어져 보이는 카메라 앵글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향은 주로 한가인씨가 찍히는 각도입니다 이는 어마무지 예쁜 비숭각과 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이마가 넓고 눈썹이 낮은 경우 이마가 부각되지 않고 좁아 보이면서 치명적인 비율의 하관을 돋보이게 하고 눈썹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조금이라도 눈의 위쪽에 있게 되면 이렇게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가 좁아져 보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눈썹이 높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눈매를 분위기 있다고 보는 반면 쌍꺼풀을 여러 번 수술했다던가 눈매 교정을 해서 눈썹 모양이 사나워졌다던가 나이가 들어서 눈썹이 처진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세 보인다라는 것을 느끼는 등의 개인적인 취향 즉 호불호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남녀노소 공통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매가 언제 아름답고 언제 사나워 보이는가를 분석하여 본다면 눈동자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그 전태궁 길이가 일정하다고 할 때 눈동자 아래 얼굴 길이가 파란색 길이보다는 주황색 길이만큼 되는 게 더 비율상 유리할 것입니다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얼굴이 작은 게 좀 더 귀엽고 동안스럽고 여성스러운 비율인데요 현실은 주황색 화살표보다는 파란색 화살표가 더 많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빨간 화살표가 길어지는 게 비율상 유리합니다 얼굴 아래쪽 길이는 입의 위치와도 연관이 있어서 주황색의 삼각형일 때는 빨간 화살표 길이가 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황부가 길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깰짝해지면 빨간 화살표가 조금 답답해지는데요 이 비율을 보시고 주황부 긴 얼굴에서 눈썹 모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마 축소 거상술을 받으신 중년 여성분은 약 10여 년 전에 이마 필러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원래 위쪽에 맞았는데 아래로 흘렀는지 미간 사이 콧대 위쪽도 이 아바터처럼 이렇게 두꺼워졌고 눈썹을 눌러서 이제 그 안쪽 눈썹은 내려가고 바깥쪽 눈썹은 치켜 올라가서 인상이 사나워졌다고 하소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 흘러내린 이물질들을 다 제거한 다음 뭐 100% 제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이는 족족 다 제거한 다음에 특별히 처진 내측 눈썹을 더 많이 거상하는 수술 방법으로 교정하여 들었습니다 특히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이 빨간 화살표 길이만큼 눈썹 거상을 하려면 이마 피부가 늘어나 헤어라인이 빨간 화살표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이마가 넓어지게 되므로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이마 축소와 눈썹 거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영상 초반부에 30여 년 전에 뉴스데스크 앵커 분과 비슷한 뉘앙스의 여성 눈썹 모양에 대한 원인과 저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인상 쓰는 듯한 느낌이 하관 투명 마스크로 바뀌게 되면 어라? 웃는 표정이었어? 하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이마에 맞았던 필러가 이렇게 눈썹으로 흐르면서 눈썹을 누르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 시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화에 의해서 눈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인간은 늙게 되면 저절로 인상이 세지고 사나워진다는 것인데요 뭐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의학적인 팩트체크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곱게 늙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수고가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